30대가 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피부가 어려 보인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10년째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를 쓰고 있어요. 피부를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에센스라고 하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려 보인다 라는 말을 계속 듣기 위해서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를 쓰려고요.